러브 앤 컨트랙 에피소드 9 이 영상이 제 favor의 클립 이번엔 꼭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자기가 왜 화를 해? 술 버릇이 아니면 뭡니까? 술 버릇 안.. 됐고, 난 적어도 그쪽처럼 비겁하진 않아요 난 내 마음에 충실하지 나야말로요 그쪽이요? 그쪽은 한순간도 진실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? 내가 전 와이프 앞에서 흔들리기라도 했다는 거예요? 아니라고요?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그 물론 당황이야 했죠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 깜빡했으면서? 고백하려고 찾아갔는데 전 와이프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세상 어느 남자가 태어납니까? 다 망쳐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 아 그래요 그 못 데려다 준 거는 미안해요 뭐라고요? 미안하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고백하려고 했다고요? 아니면 거기로 내가 왜 갑니까? 아니면 거기로 내가 왜 갑니까?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바다 미치진 않아 화난을 만들고 아, 그녀들이랑 같이 가고싶어 반갑을 만들고싶어 사랑해 너무 귀여워 이제는 답이 됐어요? 이제는 답이 됐어요? 이제는 답이 됐어요? 응원은 사랑해 아닐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